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공통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한 번쯤 보여준 적이 있는 2022학년도 수능수학 분석 그래프 확통, 미적, 기하 선택자들의 1번에서 30번까지의 정답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0번까지 가로축은 문항 번호를 의미하고 있고 세로축은 정답률인데 확통 선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선배들이 본 바로 직전 수능에서 확통 선택자들은 22번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 미적 선택자들도 30번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을 22번에서 보였습니다 기하 선택자들이 그 중간쯤 되는 정답률을 보였으나 역시 22번에서 최고난도 문항이었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정답률을 보여줬어요 자 이 세 집단 선택과목 불문하고 정답률 워스트5를 한번 보시면 다섯 문제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 안에 수투가 세 문제씩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 물론 확통은 그 중에 한 문제가 수원이지만 확통과 기하 선택자들은 22번을 가장 많이 틀렸고 미적 선택자들은 30번 다음으로 22번을 많이 틀렸다는 거지 자 도대체 수투 안에 무엇이 있길래 평가원은 이 수투에서 무엇을 원하길래 더 넓은 범위로 공통과목에서 평가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서 평가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잘 알기 위해서는 수원 수투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의 미적분을 공부하는 선택과목인 미적분이라는 교과과목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쉽게 와닿는데 우리는 수원에서 지로삼이라는 초월함수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기본계형을 배워요 그리고 수투에서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미분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아주 본질적인 정말 수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미분과 적분을 배워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는 교과과정에서 수원에서 배운 초월함수에 수투에서 배운 미적분을 접목시켜서 초월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데 단원명이 공통과목의 수투는 미분, 적분이라고 되어 있어 대단원의 단원명을 수투에서는 미분과 적분으로 명시를 했고 미적분에서는 미분법, 적분법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평가원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교과서에 명시한 단원명 자체가 수투는 미분, 적분이고 미적분은 미분법, 적분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분과 적분의 아주 본질적인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개념은 수투에서 가르친다 그것을 이용해서 초월함수 및 기타 등등 다양한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인 것들을 미적분에서 가르친다 수투에서 개념의 본질을 미적분에서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더 확장된 방법론을 가르친다라는 거라 수원, 수투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고등부 교과 과정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통과목이다 왜? 거기에 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게 다 담겨 있으니까 공통과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깊이 있는 초월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개형들, 그 특성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이라는 그 본질적인 정의와 정리들에 대한 뜻 그 정말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수학적 개념은 다 공통과목에 있거든 그래서 공통과목에서 만났던 이 페이지는 넣었네요 이 페이지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과목을 공부를 하든 선택과목을 공부를 하든 기본적으로 수학은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어? 선생님 저 얘기 수업 시간에 모든 과목 모든 시간에 다 들었어 하는 우리 수강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수학은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고 단절시켜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말 자체가 참인 명제라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이 말이 참이라면 그렇다면 개념 공부를 왜 해? 수능장에서 우리가 개념을 기술하는 건 아니잖아 엄밀히 수능장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그렇다면 개념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학에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부터 공부해 왜냐하면 수능이 출제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출제를 하는 거지 그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문제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어 출제하고자 하는 개념만 유사하다면 개념이 목적이고 문제는 도구란 말이야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는 문제다가 아니라 개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공부해 즉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정의 그리고 정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무슨 뜻인지 막 느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즉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까지 같이 배워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야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가 원하는 개념에 어떤 개념을 쓰라는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서 이 개념 중 무엇을 가져다 넣어야 될지를 판단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를 개념의 바운더리로 공부를 해봐야지만 그래야 아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개념 공부를 할 때 문제를 잘 개념적으로 풀어내고 평가원이 원하는 출제 의도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고 싶으면 개념 공부를 할 때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그 적용법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거기까지가 진짜 개념 공부야 이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을 배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나도 천재여야 돼 나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천재 수학자가 아니잖아 번민 천재 수학자들의 논리를 공부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배워야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수능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후보들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그 방법까지를 여러분들은 이 겨울에 배워야 돼 개념 배웠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는 안 풀려요 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문제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같이 배워야 진짜 개념을 배운 거야 그래야 그 개념의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 알겠죠?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은요 수학적 언어와의 이해를 통해서 조건을 잘 해석하고 개념을 본질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조건을 읽으면서 어떤 개념을 내가 가진 개념 중에 어떤 걸 뽑아서 가져다 쓰라고 하는지 문제가 다 지시를 해줘 그 문제의 조건에 멱살잡이로 끌려가면서 문제는 그냥 풀려나가는 거야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 이거 평가원에서 지침수에 딱 명시되어 있는 말이야 학생들은 수학적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먼저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수학적 정의를 읽어내고 이해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읽을 때에도 그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어 거기에 본질적 개념이라는 진짜 그 문제가 원하는 정말 내가 완전히 뜻까지 다 알고 있는 개념을 원하는 개념을 집어넣어 아 이런 거 한번 써볼까라는 직관으로 하는 거 아니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개연성 있는 개념의 적용이야 그래서 논리적 적용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해 놨어 그리고 그런 개연성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개념에 적용을 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아주 컴팩트한 가장 빠른 풀이가 나오게 돼 있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검수하실 때 이 문제가 진짜 수능 문제로 결정되기 전에 검수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개념적 접근으로 풀었을 때 가장 빨리 풀리는지를 확인하거든 기술을 쓰거나 개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을 사용했을 때 더 헤매게 하는 그런 올바른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개념적 접근으로 끌고 갔을 때 문제가 지시하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개념을 내가 끌어다가 꽂아서 문제풀이를 해내고 있을 때 아무리 풀이가 어렵고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맞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어 이 길이 아닌가 봐 저렇게 해볼까 라는 헛짓들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념적 접근 출제에 대해 맞는 접근을 하면 가장 빨리 풀리게끔 검수를 한 문제들이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정확한 연산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내는 이 과정이 개념의 시작에서 개념의 끝, 개념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문제는 개념으로 푸는 거고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개념으로 풀려야 돼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평가원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6평 22번, 9평 22번, 수능 22번 세 문제를 놓고 한번 간략하게 확인만 해볼게요 이게 작년에 6평 22번이야 올바른 문제풀이법은 어떤 거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가 조건에서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실근의 개수 이건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아 실근의 값을 찾아라 즉 인수분해하라라는 말이 아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봐라 그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라는 말로 들리잖아 그렇게 개념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저 얘기가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맞나 라는 말로 들릴 거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릴 거고 가 조건에서 fx 그래프를 그린 사람들은 나 조건에 f of x-fx라는 저 함수를 봤을 때 3차와 3차를 합성한 9차 함수네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의 바운더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더 오래 걸리거나 헤매다가 틀리게끔 문제는 설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공통과목을 공부할 때 주의할 점 하나가 나와요 특히 미적 선택자들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적분 그래프 그리기를 배우다 보니까 그걸 수투에 살짝살짝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막 생겨 수투 문제를 보면서 아 나는 이거 축을 눕혀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네 근데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수투에서 그려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프는 4차까지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 5차 이상의 그래프는 그려라라는 출제 의도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분들이 만든 교과 과정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그래프는 4차까지야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9차를 그려라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 조건을 받아서 f를 그린 사람들은 나 조건에서 9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지 않아 아 어차피 못 그린다 못 그려 바운더리 밖에 있는 함수야 안 그려 동시에 가에서 f를 그리게 했으니까 f와 x와의 관계를 관찰하라는 식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y는 x라는 그래프 또는 이 식의 값이 가에서 말하는 얼마가 되기 위한 함수값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 조건을 해결해 이런 뜻이야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돼 동시에 조건의 순서에 맞게 문제풀이를 끌고 가야 돼 이 문제를 다 만들고 마지막에 검수할 때 또 하나 뭘 따지냐면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한다 그게 논리적인 적용이거든 이 수학 문제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의 연결이야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고 말을 할 때 먼저 알려줘야 되는 조건을 나중에 사실은 이런 조건이 있었지롱? 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런 비논리적인 대화를 우리에게 할 리가 없잖아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고 그 순서대로 사용을 해야 이 조건을 사용한 사람만이 그 다음 조건이 정확히 보인다고 위에서 f를 그린 사람만이 나 조건을 f와 x의 관계 fx-x, x-fx가 그 절편이었던 알파베타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 이게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6평 문제를 선생님이 작년에 22번을 마치는 비법이라는 캐스트에다가 이 날짜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N수생들 내가 왜 22번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이 22번뿐만이 아니라 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 평가원에서 수투 깊이 수투 전체 수투의 본질을 묶어자는 가장 압도적인 문항이잖아 얘를 탈탈 털면 그 전 중킬러, 그 전 빅킬러에 대한 출제 의도 출제 방향성, 출제하고자 하는 포인트들 느낄 수밖에 없어 이때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캐스트를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조건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념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공통 감옥은 공통 감옥에서 배운 개념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캐스트를 꼭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 9평 22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작년 9평 22번은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이 문제의 키였어 저 식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긴 하지만 순간 변화율까지는 가지 못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만 미분 개수까지는 가지 못하는 저 식을 정확히 어떤 건지 인지하는가 이게 사실은 미분 개수의 정의거든 미분과 적분을 가르치는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분 왜? 그래야 도함수를 구하니까 왜? 인도하는 도함수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수투를 배우는 이유가 뭔데? 미분과 적분이 통합되어서 내가 궁금한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것 그려낼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시작점에 있는 미분 개수는 똑바로 아냐? 이걸 물어본 거야 굉장히 본질적인 미분 개수 정의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키는 저 식에 대한 해석이었고 저 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한 번은 제대로 저 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 저게 시작이고 저게 본질이고 어쩌면 미분 개수가 수투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22번 자리에 저 미분 개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또는 미적 선택자들은 30번에 얼마나 많이 나와? 미분 개수 정의와 관련된 그 식들이 미분 개수 정의? 이걸 출제해? 수투에서 뭘 원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 사족들 다 띄워내고 기술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수투라는 교과 과정을 니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그 이유 그 본질 그 개념 그걸 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 작년에 캐스트로 촬영해놨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적어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맘먹고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 보라고 9평 22번 문제를 이 날짜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냥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의미 저 식이 다르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탈탈 털어놨으니까 이 캐스트를 꼭 보세요 꼭!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수능 22번 이건 정말 수투가 통으로 출제됐어 극한에서 시작해서 수투의 목적인 미분과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그래프를 잡아낼 수 있는가 그 3차의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그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라고 하는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기원전 적분의 공식까지 적용시켜서 극한에서 미분에서 적분까지를 아우르는 너 수투 공부했어? 라는 거 진짜 멋있는 문제예요 이건 올해 선생님 강좌 속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되게 열심히 강의했죠 지금? 캐스트 짧게 간단히 가볍게 재밌게 얘기하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조용조용 촬영할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능이 우리에게 원하는 출제 의도인 개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이렇게 본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강의를 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잘 살리라고 했거든요 이거 잘 살리라고 했냐면 잘 나가는 형아처럼 자신이 없는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려고 하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조교들이 다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야 지금 저희 조교들이 하고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니래요 안 돼요 되게 압도적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마지막에 너무 카리스마를 잃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 겨울이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진짜 개념을 정말 그 바닥까지 진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 방법까지 모든 걸 다 알면 여러분들은 진짜 무서울 게 없을 거야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거예요 꼭 개념 공부 제대로 하시고 문제풀이 제대로 공부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에 대한 득도를 하시고 그리고 공통 감옥에서 평가원이 원하는 그 본질대로 깊이 있는 수학을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한마음 가득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